잠시만,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 계세요. 지문호씨, 이쪽도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귀 한 번만, 귀 한 번만. 안녕하세요, 지문호입니다. 오늘은 여행 가는 분들에게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Del Mar by Ozona. 도주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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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듣나요? 죄송합니다 어떤 노래 듣나요? 윌리엘 나스 엑스의 노래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? 너 하나야, 겨인공공공학과사 고맙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 대테나 갑니다 여행 가시는 거에요?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너 하나야 안녕하세요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도 봐주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딘의 러브라는 곡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어디로 봉사 가시나요? 저희 몽골로 봉사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? 네, 나는 전국의 전국의 전국을 듣고 있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제 전국은 Honolulu. 하와이예요. 전국의 전국을 돌아가고 있어요. 메시코에 돌아가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전국의 전국을 한 번 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스파클링. 청아. 고맙습니다.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?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지금 그 뭐지? Ignorant's Bad Bunny.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? Charlypus That's Celarious 듣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전한 비행 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Can't be serious. That's hilarious. Thank you. 왜 공항 가는 자는. 왜 공항 가는 자는. 고맙습니다. Let's be serious. That's so 유튜브. ignor. 그만들. 나 has been making this video. I really don't want to read it. It's awesome.